소원 A M M R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분이 옆에 앉아계시죠 제가 제 asm을 시작한 이후로 처음으로 구독자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커뮤니티란에 구독자참여 게시글을 올렸었는데 혜연님이 보시고 너무 감사하게도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네 혹시 짧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저는 강원도에서 애기 두명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놀랐던거는 전문가 참여 컨텐츠를 올렸는데 육아전문가 로 신청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새로웠어요 육아전문가까지 나이도 되게 어리시다고 네 맞아요 지금 26살 네 26살 그리고 아기둘은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7살이랑 2살 둘째가 되게 어리네요 네 첫째랑 지원메일에서 누구의 보살핌을 받은게 되게 오래되셨다고 적어주셔서 해보고싶은 컨텐츠가 머리빗기 네 그래서 오늘은 애은님과 짧게 해보고싶으셨던 ASMR을 좀 체험해보는 컨텐츠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육아라는게 저는 이제야 좀 결혼도 생각하고 하면서 좀 가까워졌다고 느끼고 있긴 한데 항상 너무 먼 일기 같았거든요 네 엄마가 된다는거는 어떤거 같으세요? 아 엄마가 된다는거요? 네네 어 또 제가 아닌 또 누군가를 책임지고 보살펴야 하는 존재가 엄마인거 같아요 어 지금까지 제일 힘드셨던 일 아니면 제일 행복했던 일이 있으시다면 한가지 말씀해주세요 아무래도 제일 힘들었던거는 이제 일찍 결혼을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처음이 좀 많이 힘들었던거 같아요 아 다른 사람들이랑 그 출발점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때가 엄청 힘들었어요 그러셨을거 같아요 네 근데 또 행복했던거는 이제 아기들이 좀 커가는거 보면은 저도 뭔가 생각이 커가는거 같은 그런 느낌이 순간순간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나이는 더 많지만 인생의 선배이시잖아요 네 진짜 대단하신거 같아요 모든 엄만 진짜 위대한 천재인거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헤은님의 마음을 좀 보듬어드릴 수 있게 헤어블러싱 그리고 머리를 좀 닿아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거 네 그런 시간을 갖고 갖기 전에 혹시 ASMR을 오래 들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얼마나 되셨죠 저는 소희님 구독한지는 거의 4,5년 정도 된거 같아요 애기 갖고 맘이 힘들었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불면증이 있으신가요? 밤에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때부터 좀 들었던거 같아요 혹시 좋아하는 컨텐츠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그 슬라임 같은거 좋아하고 이렇게 손으로 만지게 그리고 나무 마신것도 좋아했어요 그 시리즈별로 아 네 그러셨구나 그러면 오늘 슬라임도 한번 더 만지는 시간 가져올까요? 네 잠깐 가지고 올게요 네 이렇게 슬라임 네개를 일단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혜연님이 혹시 해보고 싶은 슬라임 하나 고를 어 저는 이거요 그럴까요? 네 저는 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태핑해야 되나요? 태핑하면 좋죠 이렇게 다시 많이 들어 오신 분들은 알 줄 아시죠? 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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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편집ierten 소다요? 네, 소다요. 좋아요. 이렇게 만져주시면 돼요. 일곱살 된 친구들은 요즘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노나요? 요즘에는 티니핀이라서 마스크도 다 티니핀 티니핀이요? 네. 티니핀 그려져있는거는 다 사달라 그래요. 진짜 애기들도 다 그런 취향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원래 취미가 어떻게 되셨어요? 원래 취미요? 원래 취미는 생크림이 까마득한가요? 네. 나서는 거 좀 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앞에서 뭐하고 이런 거 원래 좋아하셨어요? 네,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액이 낫고 성격이 조금 많이 편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슬라임이 처음 만져보시는 건 아니죠? 아, 저번에 한번 공부를 해가지고 사가지고 만져봤는데 아, 진짜요? 네. 그때 너무 많이 녹아있어서 이렇게 해서 만지는데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너무 잘하신다. 그 슬라임. 채널도 구독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만지는 법이 좀 있더라고요. 얘 근데 되게 이쁘게 생겼다. 티니핑이 그 유니콘처럼 생긴 어, 요즘에 아초핑이랑 발레핑이랑 어, 약간 잠시만 기다려가지고 애들 남 사이에서 엄청 인기고 많아요. 뭔가 본 것 같은데 아마 동물 아닌가요, 동물? 아니요. 약간 햄스터처럼 생겼어요. 좀 쉬운데 아,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봤어요. 봤어요. 이마트 가면 엄청 많이 아, 맞아요. 지나가서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는 아기들이 많을 거예요. 진짜 많아요. 저는 오늘 아기들 얘기도 그렇지만 네. 혜연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아, 맞아요. 아기들 돌보지 않으신 때 보통 어떤 거 하시는지 아,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네. 아기 키우는데 조금 많이 바빴어가지고 네네. 거의 제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스트레스도 풀 겸 영상도 혼자서 아기들 잘 때 한 번 찍어보고 아, 진짜요? 네. 그냥 혼자서 노래도 많이 듣고 어떤 영상 찍어보셨어요? 액스 찍으려고요. 액스 찍으려고요. 액스 찍어보셨어요? 네. 엄청 좋아해가지고 아, 어떤 영상 찍으셨나요? 슬라임? 아니요. 그냥 롤 플레이 아 진짜요? 상황극을 해보셨구나 근데 애기들 돌아줄 때 연기 하면서 돌아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구나 노래는 어떤 노래를 주로 즐겨드리세요? 저는 약간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요 저는 힙합 어울려요? 아 그래요? 지금 약간 계속 엄마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보면 너무 힙하세요 너무 화려하게 생기셔서 감사합니다 잘 어울리셨을 것 같아요 박재범 박재범 가족이 좋아해요 진짜 멋있죠 아 그러시구나 혹시 저 회계 신청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은 소희님 구독자보다 사실 안에서 50만 정도 되셨을 때 첫째 조금 낫고 얼마 안됐을 때도 간 적이 있어요 그 소희님 팬사인에 진짜요? 네 그래서 서울에 왔었어요 아 진짜요? 그때 남편하고 와서 사진도 찍고 진짜요? 네 사진도 찍었어요 영화관 영화관 같은 데에서 영화관에서 한거요? 네 영화관에서 제가 폴라로이드 찍어서 전화드린 아 네 맞아요 그랬을거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때 오셨구나 그 정도로 조금 팬이었어 아 진짜요? 말씀 안하셨어요? 부끄러워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래서 너무 네 오늘 좋은 기회인거 같아 아 그러셨구나 아 너무 감동인데요 아니요 아 그러셨구나 네 아 진짜요? 네 아니에요 네 오늘 이렇게 너무 좋은 분을 만난거 같아가지고 뭔가 그렇게 오랜 기간동안 네 제가 뭐라고 아니요 좋아해주시는게 쉽지 않을텐데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아니에요 덕분에 잠을 잘 잤어요 아 감사합니다 또 여쭤보고 싶은게 있었는데 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그때 오셨었다는 네네 그때 쇼컷이셨을 때 맞아요 그때 쇼컷이셨어요 그 전부터 그런게 있으면 가고싶었는데 여건이 안되다가 그날은 되가지고 아 네 진짜 감동인데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에요 진짜 감동이셨어요 충분히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일단 근데 그 영상을 찍어보셨잖아요 네 그걸 안올리셨나요? 아 올리긴 한데요 아 진짜요? 아 근데 그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지금 하나 올리셨어요? 솔직히 할게 없잖아요 전만에 할게 없어가지고 그냥 심심할때만 당겼어요 아 아 올리는 공포에요 제가 커피채널을 찾아내고요 말고요 완전 심심해서 올렸는데 네 많이 보지? 많이 해보는 근데 왜 어 이렇게 막 홍보하고 싶진 않으신거에요? 부끄러워요 아 쉬는 타임이 나셨을 때 그렇게 원하시는걸 해보신다는거가 너무 멋있는거 같아요 아 그래요? 아 ASMR을 그만큼 좋아하신다는거잖아요 또 네 보는 것만 거의 질련된거 같아요 거의 질련된거 같아요 아 그러시면 네 아 아 아 진짜 너무 신기해요 저는 네 네 그러면 슬라임은 이 정도 번지고 네 넘어가 볼까요 네 네 해놓고 네 이렇게 느낌이 좋네요 그쵸 아 그쵸 아 아 아 쏘여져요 원래 잘 안들어가요 이렇게 한번 번지는 아 그렇네요 어떻게 해 고분밥이 됐어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헤어브러싱 하는 시간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해은님의 머리를 빗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머리를 만져도 괜찮을까요 네네 이오파나게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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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릿결이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계속 머리를 기르셨어요? 네 단발로 한번 자르고 네 네 네 계속 기르고 있어요 소외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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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의 머리를 빗어주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받는 게 처음이에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아프진 않으세요? 아프진 않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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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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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ij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머리를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바라보고 앉아주시면 돼요. 이제 혜연님의 머리를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돌아서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머리를 해드릴 거예요. 숱이 진짜 맛있네. 네.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네. 엄청 오래간만해가지고. 어렸을 때 사촌동생 되게 많이 해줬었는데. 너무 오랜만이야 지금. 헷갈리네. 죄송합니다. 네. 아기들 머리 스타일도 네. 유행하는 게 바뀌나요?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약간 손재주가 있으면 따라해주는데. 그걸 못 따라해가지고. 조금. 저희 어렸을 때는. 네. 그냥 양갈리이거나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딱 제가 그렇게 묶어져요. 그 변함이 없어가지고. 그 변함이 없어가지고. 그쵸? 머리카락은 다 똑같으니까. 네. 머리가 너무 부드러우셔가지고. 아우 그래요? 어렵네요. 조금 미끄러져. 이게 누가 머리 묶어준 거. 네. 얼마만이세요? 아우 완전. 완전 오래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까지. 굳고 좋던 것 같아요. 아우. 저 거이보기 애기때 아니면은. 네. 맞아요. 전 얼마전에. 제 남동생이. 아. 염색해주신 거에요? 무슨 남들. 네. 충격이었어. 흐흑. 너무 못 먹어.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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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맞는 건가. 흐흑. 흐흑.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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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멈췄 아이고 멈췄 제가 머리 길이가 일정하지가 않아서 아마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머리 길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저의 손이 뭔가 잠았던 느낌. 머리 길이는 아주 괜찮네. 머리 길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또 이게 꽉꽉해야 하는데 제가 좀 아프실까봐 걱정돼요. 아니요. 괜찮아요. 너무 느슨하게 또 여기저기 다 불리려고 물을 그렸어도 될 것 같아. 지금 뒤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거든요. 네. 앞모습이었던 어떤지 이거 그냥 뒤로 이렇게 내리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냥 이렇게 뒤로만 제가 제 모습이 잘 안보여서 그러시면 앞모습도 괜찮으세요? 지금 잘 안보여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앞모습이 좀 아쉬워서 그냥 뒤로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번엔 조금 조금 힘을 줘서 묶어보겠습니다. 아 어렸을 때 네. 저도 친언니가 있거든요. 친언니 머링이 자주 이렇게 가지고 놀았었는데 아 진짜요? 아 언니도 계시네. 그런 추억이 생각나네요. 제가 머리 만지는 걸 원래 좋아했어서 제가 머리 만지는 걸 좋아했어서 제가 머리 만지는 걸 원래 좋아했어서 해줬어서 네. 다시 도전을 네. 제가 엄청 충격적인 모습에 연락을 해드렸나요? 아 근데 외모가 좋으셔서 전 괜찮았는데 이게 또 본인은 더 마음 안될 수 있죠? 아 단머리가 제가 싫어해가지고 아 네. 근데 원래 톤이 목소리 톤이 이렇게 차분하세요? 좀 허스키한 편이라서 네. 그러니까요. 엄청 성숙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 처음 들어봐요. 아 그래요? 목소리 톤이 되게 성숙하신 것 같아요. 아 약간 목소리가 컴플렉스였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저도 그랬어요. 아 너무 허스키해가지고 네. 안 뱉고 네. 맞아요. 막 담배 피냐고 막 안 피시는 거죠? 네. 다 그렇죠. 너무 매력있어요. 저는 네. 허스키한 목소리 너무너무 좋아요. 아 진짜요? 매력있어요. 아 가끔 너무 남자같아서 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렸을 때 장난치는 거는 네. 실력이 아니었구나. 실제로 어리니까 이렇게. 어렵네요. 지금 제 모습이 잘 안 보여요. 걱정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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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이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언니요. 저랑 두 살 차이. 아, 그러시구나. 언니는 아직 결혼... 네, 제가 먼저 했어요. 어쩔 수 없어. 나중에 저도 발을 낳고 머리를 많이 해준다는 실력을 길러서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네. 지금 저도 머리 땋는 게 몇 년 만지. 약간 혜연님 머리에 지금 실험하고 있는 느낌. 죄송해요. 네, 괜찮아요. 예쁘게 해드렸는데, 이거. 머리가 약간 레이어드시구나. 네, 그래서 약간 길이가...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잔머리가... 그 핀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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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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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저 그리의 소금이 너무 나쁘신데요? 그래요? 어차피요? 점점.. 아니 진짜로.. 진짜로.. 근데 저는.. 지금도 나쁘지 않은데 아까 머리가 더 잘 어울리셨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이게 왼쪽으로 살짝 내려오는.. 지금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볼륨이 있습니다. 네. 완성. 완성입니다. 머리에서 윤기가 그냥.. 괜찮나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살짝 잔머리 같은 거 만지셔서.. 네. 잔머리가 많이 심해서.. 제가 약간.. 스프레이 같은 게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게 있네요. 네. 네. 오늘 이렇게 해 님 머리 브러싱 해드리고.. 다 봤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너무 아까.. 졸렸어요 사실.. 너무 좋았어요. 이거는 오늘 브러싱하러 오셔가지고.. 제가.. 집에서도.. 우왕! 브러싱 하시려고.. 감사합니다. 준비했고요. 이거는.. 네. 이제 본인을 갖고 오기가 좀 힘드시잖아요. 아.. 꽃의 향수..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회원 님이 선물.. 자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머리 부르고 가셔도 돼요.